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집권세력이 우월하는 세상은 전체주의 혹은 준전체주의 사회구나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술법안 그리고 검경사건 조정법안을 저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집권세력이 대한민국을 희한하고 기이한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첫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진보진영 원로의 직원입니다. 원로로서 좌파진영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왔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12월 9일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그는 기조강련을 맡았습니다. 기조강련에 등장하는 최장집 교수의 주장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화를 주도했던 운동세력들의 다수가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이라는 것이 뭐냐? 운동론 세력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무언가 이야기합니다. 최장집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주의적 헌법주의적 전통이 약한 대신에 인민민주주의적 민주주의관이 강한 한국 민주화의 특성을 주목해야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현재 진보세력 내에서 언급되는 직접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유사해질 수 있다. 현재 진보세력 내에서 언급되는 직접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유사해질 수 있다. 최장집 교수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원적 통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누락되고 직접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인민을 다수인민의 총의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틀은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체제다. 모든 인민을 다수인민의 총의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틀은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체제다. 한마디로 최장집 교수의 통찰력은 현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집권세력이 한국 민주주의를 전체주의 체제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아주 유사하고 대부분은 일치합니다. 그러면 집권세력은 자신들의 전체주의를 향한 길을 더 당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단과 도구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신설입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건 조정법안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검찰에 무력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수단과 도구입니다. 뭘 위한 한국 민주주의를 전체주의화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집권세력의 속내입니다. 여당 사람들이나 청와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수 국민들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을 완강히 거부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고 이들 법안을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면서 통과시키는 이유가 뭐냐예요? 저희가 뭐냐예요? 특히 공수처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설훈 위원입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 촉구특별위원장입니다. 설훈 위원장은 12월 9일 날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훈 씨의 속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집권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의 속마음입니다. 그런 여건의 속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신용호 논술위원과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신용호 묻다. 야당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등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할 텐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설훈이 답하다. 공수처법안이 통과되면 받아 놓은 밥상인데 어떻게 하겠나? 일단 공수처법안만 통과되면 검찰도 꼼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신용호 논술위원이 묻습니다. 공수처법이 처리되면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설훈 답합니다. 그런 거다. 검찰이 뭐 때문에 그러겠나? 공수처법안을 막으려고 하는 거다. 공수처법이 일단 통과되고 1월에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면 그냥 정리되는 거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법만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면 모든 게임은 끝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하고 뭐고 답실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체제에 들어간다. 이것이 설훈 씨의 속내고 집권 세력의 저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법안들을 강행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집권 세력은 공수처 신설법안을 오늘 내일 오늘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면 그들이 아무리 아웃성을 치더라도 모든 것은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국민입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언론입니다. 검찰입니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일단 국회에서 땅땅땅 이렇게 버리고 나면 그들이 아무리 발강을 하더라도 모든 건 끝난다. 그만큼 공수처법안과 연동제 비례대표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잘 아는 국민들은 더뭅니다. 공수처를 통해서 이미 수사 중인 대형 사건들을 모두 다 검찰로부터 공수처로 이첩될 겁니다.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검경수사건 조정을 통해서 검찰 무력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청와대발 청와대 주변발 권력형 비리사건들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여당의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를 다 씌우면 더불어민주당은 맡아놓은 당상입니다. 실질적인 일당 독일당 체제가 구축되는 겁니다. 좌파 연립정부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 권력형 사장도 겪고 사법부 장악이 끝납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미 헌재라든지 대법분들이 다 진보진영으로 다 완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결국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설훈 씨는 이렇게도 자신감을 인터뷰에 피려갑니다. 공수처는 무조건 되는 거고 검찰이 저런다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배어있는 설문위원장의 말에서 자신들의 구상을 이미 마무리하는 술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꼼짝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직연과 형평과 상황에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미 차가 지나간 다음에 기차가 떠나간 다음에 배가 떠나간 다음에 알아차리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든 여권은 지금까지 해온 전력과 관례를 미뤄보면 국민이 원하든 원치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필코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은 바로 전체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